저는 참기름으로 먼저 코팅을 한 다음에 양념을 넣을 거고요. 송우 셰프는 이 양념에 참기름까지 다 들어있는 거를 한번 다 같이 묻혀보겠습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추를 버무려주는 거죠.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면 코팅이 되나? 부추가 조금 더 살아있는 효과가 있죠. 빨리 숨이 죽지 않고. 숨이 안 죽구나. 코팅 시켜주니까. 그렇죠. 먼저 코팅을 한번 시켜주고 그다음에 양념이 들어가면 간은 되지만 숨을 빨리 안 죽는. 그렇죠. 저희 눈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. 아니면 모르겠어요.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. 다 넣으실 건가요? 다 넣어둘게요. 양념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순서가 우리 정호영 셰프님은 참기름을 1번으로 넣고요. 그리고 송우 셰프님은 양념장에 다 합친 채로 한꺼번에 양념장을 넣습니다. 손으로 하실 건가요? 똑같이. 그래야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. 색상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러네요. 비교를 한번 제가 그게 진짜 변화가 있는지.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? 똑같은 것 같은데요? 소원 셰프님 먼저. 우리가 아는 맛있는 맛이에요. 음 이거 그 우리 먹는 맛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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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네. 그리고 약간 부추 맛도 참기름 처음 버무린 게 훨씬. 음. 훨씬 많이 나요. 맞아요. 고소함이 주로 오나요 주로. 음. 그리고 되게 싱싱하고. 시간이 지나면 숨이 좁는 속도가 달라지죠. 음. 윤기도 차이. 시각적으로 차이가 난다. 그러니까 송원 셰프하고 정호 형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. 그 차이가 지금. 확실하게 차이가 느꼈습니다. 달립니다. 완전 달라. 부추 무침은 무조건 처음에 참기름을 먼저. 네. 부추에 좀 살살 버무린 후에 양념을 하는 게 훨씬. 훨씬 맛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부추를 올려서 이제. 완성을. 오. 이렇게 달으시거든요. 오. 이야. 이야.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. 예. 자. 이렇게 해서 부추 꾸미가 완성됐습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정호 형 시프님의 부추 꾸미가 완성됐습니다. 우리 김용호 씨 먼저. 시식. 시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오늘 역대급인데요. 지금 계속 보면서 침 나와요. 이야. 세 번째 코스 요리. 부추 꾸미 나왔습니다. 아 먹기 전에 침 나오네. 우미를. 구나 침 닦아라. 와 쭈꾸미가 살아있네. 와. 너무 맛있다 이거. 같이 이번에는. 아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. 우와 짱이다. 이야 짱이다. 부추 먹으니까. 이게 확실히 봄이, 봄이 느껴져요. 봄이 느껴지죠. 봄이 느껴지죠. 어? 어? 어 진짜? 이거 진짜 맛있는데 부추. 아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부추. 약간 달달하니. 짭짤하니. 뭔가 그 부추가 들어가면서 그. 상큼하고. 와 진짜. 너무 맛있다 이거. 아 부추. 아 부추 꾸미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. 자 엄지손가락을 번쩍 드시면서.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